경기도가 오는 4월 7일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모전 누리집에서 10개 최종 후보장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과정을 거쳐 경기도 주요 도시 지명결합, 우리말이름, 어감과 지명중복여부 등을 고려해 10개 최종 후보장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결정되며 수상작은 4월 26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